2018년도 1월 8일 저희 카페에 상한가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향 분석 드릴 종목은 상한가 쳐가지고요. 암리스입니다. 암리스는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을 바닥에서 900원에서 추천을 드려가지고요. 지금 현재 약 1800% 대박이 터졌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전에도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에 저희 카페에서 여기가 지금 거의 바닥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거의 천원이니까 요게 지금 870원 천원입니다. 900원대 매수 의견 드려가지고요. 이때도 1000% 넘게 대박이 났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다시 이제 기술적으로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고 난 다음에 최근에 또 아주 강한 반등이 오면서 오늘 추가 상한가를 쳤어요. 추가 상한가를 치면서 오늘 넣어서 이제 수익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약 1800% 지금 대박이 터지고 있는데요. 오늘 종가가 17100원이니까 정확히 1800% 대박이 터지고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해놓고 세월만 기다리시면 틀림없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추천을 드렸을 때 추천을 드렸을 때 이 종목은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종목이고요. 다만 기술적 분석주라고 해서 재무구조는 좋지 않은데 작전세력이 아주 강하게 끼어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을 기술적 분석주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여러분들이 이런 기술적 분석주를 잘만 잡으면 그냥 몇 달 안에 이렇게 대박이 터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주는 제가 재무차트 교육에서 여러분들한테 누우차 말씀드리죠. 제가 추천 드리는 종목이 1년 안에 1000% 치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3년을 가야 1000% 치는 종목이 있다. 기술적 분석주는 1년 안에 무조건 게임이 끝난다. 최근에 암니스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강력한 호재가 있죠. 강력한 호재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누차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시켜 드리는데요. 동종목에 암니스의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분들 이 종목 조심하셔야 된다. 아무리 강력한 호재가 있다고 해도 주식시장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종목에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시고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분들 한방에 몇 푼 얻어먹으려고 들어갔다가 폐가망신을 할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종목을 이렇게 추천을 드렸을 때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주로 해가지고 추천드리는 종목은요. 여러분들한테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죠. 잠재자산과 목표가 정복. 여기를 보시면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시면 이렇게 1800%의 대박이 터지는 그런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실 수가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동종목의 재무구조는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 아무리 강력한 호재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고점에 들어가셔가지고 전재산을 탕진하는 그런 우를 범하시면 안됩니다. 이전에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은 암리스가 이제 사명이 바뀌어가지고요. 그 전에는 GS인스트루먼트였습니다. GS인스트루먼트 해서 제가 이전에 얼마에서 추천을 드렸는지 여기 보시면 GS인스트루먼트 2016년도 7월 5일 6월 2일 240%, 460%, 640%, 840%, 933% 이렇게 다박이 터졌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은 암리스로 바뀌었으니까 암리스 상하가 쳐가지고 11월 2017년도 11월 17일 날 1173%의 수익이 났었던 그런 시향 분석 동영상 자료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이렇게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이런 종목이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매수하지 마시고요. 저희 카페에 오시면 목표가 1000% 예측하는 대박 주식 시리즈 122탄 이런 종목이 아직까지도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100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0% 예측하는 종목 그 다음에 1000% 예측하는 종목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바닥에 있으니까 이런 종목을 열심히 주워 담으십시오. 장기 적금 들듯이 주워 담으시고 세월에다가 투자하시면 언젠가는 이런 암리스처럼 대박 주인공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암리스는요. 앞서 누차 말씀드렸듯이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종목인데 기술적 분석주가 1년 안에 1000% 먹는 종목이 별도로 있다.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신 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종목은 지금 재무구조가 굉장히 안 좋은 종목이다.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전재산을 탕진하는 그런 우를 범하시면 안됩니다. 동종목 고점에 물리신 분은요.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